여행 가면 꼭 필요한 게 물인데 손으로 들고 다니면 정말 불편하잖아요. 이제부터는 단돈 천원짜리 다이소 물병 스트랩 무조건 챙겨가세요. 실리콘 재질로 된 홀더를 늘려 물병의 목 부분에 간단히 끼울 수 있고 끼웠다 빼는 게 간편하며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. 스트랩 길이는 조절이 가능한데 최소 길이 약 30cm부터 최대 길이 약 60cm까지 사이즈를 늘릴 수 있습니다. 해외여행 때 직접 활용해봤는데 너무 편하고 좋아서 꼭 구입하기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아이들 야외활동할 때나 러닝 또는 등산 시 또는 유모차나 자전거 등에 걸어두기도 좋으니 꼭 구입해서 활용해보세요.